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사막사 부동산TV를 운영하고 있는 조관영 대표입니다. 현재 보이지 않는 영상. 최근에 신축한 천장의 높이가 무려 4.7m인 사무실을 소개할 건데요. 영상에 보여드리다시피 천장에는 오픈형이고요. 현재 지하층인데 지하층 닿지 않게 선큰이 되어 있어서요. 내부에 햇볕은 채광은 물론이며 또 공기의 흐름이 정말 좋아서요. 아주 쾌적한 공간이 신사동 사무실입니다. 물론 또 내부에 공간의 수납공간도 있고요. 면적은 137.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또 내부에는 남녀 9번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 보여주는 영상 현재 폴딩 도와로 예부에 선큰되어 있는 부분이죠. 현재 예부에 주차장에서 바로 또 출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건물의 엘리베타를 이용하여 또 출입도 가능하답니다. 신사동 상가 사무실 분이 저 신사박사 조가능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주세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선큰 부분입니다. 신사박사 부동산TV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